비오는 날이 좋아 시환샤위티엔 따자호 지난번 쭈피동화책 시환샤위티엔 설명편 잘 들으셨나요? 안들으셨다구요? 그럼 바로 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구요 보신 구독자님들은 이해가 잘 되셨나요? 이해되셨다면 그럼 이제 뭐해야 할 시간? 네 바로 네이블 풀어보는 시간 중국어가 네이브로 술술 나와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쭈피동화책 중에 시환샤위티엔 이라는 책의 내용을 말하기 연습할거에요 책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응용문장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 준비되셨나요? 출발합니다 나 너무 심심해 엄청 춥네 나 뭐래야 할지 모르겠어 나 밖에 가서 놀아도 돼? 내가 너희 집 가서 공부해도 돼? 내가 너희 집 가서 공부해도 돼?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? 외면 이즈자이 쟤는 계속 울고 있네? 외면 이즈자이 쟤는 계속 울고 있네? 저게 insists 就 explodes 그림 그린로? 그림 그릴래? 난 결코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아 난 결코 걔를 만나고 싶지 않아 제가 못을 만나고 싶지 않아 제가 못을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요 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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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언니 바이툴아라 제제 바이툴아라 제제 바이툴아라 제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구 잘 착용하렴 여기서 우구는요 위주입니다 위주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 제제에 바이툴아라ku야 바이툴아라 유주입니다 시그리는 ze define 你看,我穿上鱼衣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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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っちか 챙겨? 你戴上钱包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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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穿上鱼衣裳衣服 ODK外脉衣了 你不会想穿布鞋出门吧 你不会想穿布鞋出门吧 너 설마 나 좋아하는 건 아니지? 너不会 시원 뭐了吧? 너不会 시원 뭐了吧? 너不会 시원 뭐了吧? 넌 가서 장와루 가라시니? 빨리 시원 뭐? 빨리 시원 뭐? 빨리 시원 뭐? 빨리 시원 뭐? 넌 가서 바지 갈아입고 빨리 시원 뭐? 빨리 시원 뭐? 그리고 모자 쓰는 거 잊지마 여기서 모자는 방수모자 레이네트 위멀입니다 아이유 부야 왕지 대상 위멀 아이유 부야 왕지 대상 위멀 그리고 저녁에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마 아이유 부야 왕지 왕상 개워 다 뎀화 아이유 부야 왕지 왕상 개워 다 뎀화 아이유 부야 왕지 왕상 개워 다 뎀화 엄마가 추피를 일깨워 주셨다 아빠가 나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일깨워 주셨어 아이유 부야 왕상 개워 주셨어 그래서 모자를 찾네 쟤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 아이유 부야 왕상 개워 주셨어 아이유 부야 왕상 개워 주셨어 아이유 부야 왕상 다 뎀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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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기쁘하며 집에 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